절기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전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3호 태풍 개미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 클릭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전세현 캐스터, 오늘 출근길에도 수도권엔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중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전국에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또다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됐고요. 오늘 아침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인 내일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보시면 수도권의 최대 80mm 이상, 강원도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대 60mm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경기 파주에선 지난 한 주 동안 6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됐는데요.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6.3도, 대구가 26도, 강릉이 30.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답게 낮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부 곳곳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광두 33도, 대구는 35도에 육박하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편 그제 오후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3호 태풍 개미가 발생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중국 남쪽에 자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진로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태풍 개미가 장마의 막바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날씨도 변동성이 크게 예측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수요일까지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클릭이었습니다.